망양정 공원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앞에 지금 피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앞에 파란 모공이 있는 집이 인상적인 산책로도 있고 공원에서 온 사람들이 케이블카 타고 와서 나무에 이렇게 재미있는 글씨를 많이 써놓고 갔네요. 추억의 장소일 것 같습니다. 소나무가 아주 시원하게 있고 저쪽에 큰 종도 있고 조용한 해맞이 공원입니다. 조용한 해맞이 공원에 오신 시원입니다.